Video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 시청자가 아무때나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죠. 요구하면 바로 볼 수 있는. 전체 다 on 대신에 in을 써서 in demand. 이렇게 하면 수요가 많은. in demand 수요가 많은. accountants are always in demand. 회계사는 항상 수요가 많다. accountants are always in demand. 회계사는 항상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